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치유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유밥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버텨야죠 자 열심히 버텨봅시다 오늘은 풀리 가공을 해봤습니다 풀리 가공 이게 참 단순한 것 같은데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G54와 G55를 사용해가지고 한 번에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한 번에? 가능해 그게? 풀리인데?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보시면서 저는 또 자연스럽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바면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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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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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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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